런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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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백으로 돌려서 때렸어요 정말 강하게 포효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수의 눈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봉우가 오늘 경기를 끝남과 동시에 이제 우리 카드 위비에 팀 창단이 이후 우리 카드로서의 최초의 5연승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실무에는 첫 번째는 당연히 팬들이 있었습니다. 저는 좋은 관계를 하고싶습니다. 그리고 경복을 하고싶습니다. 이제 모든 관계를 알고싶습니다. 그리고 흥미로운 챔피언스틱입니다. 한국에서의 경쟁을 잊지 못하고싶습니다. 기분이 좋습니다. 그렇군요. I like to do anything like, until I win. I think if they want me to do training, then I'll do it. Game every day is there with Brazilian馬 I can't do it. Gemmpre면 2005-2002이 exposing 제 메시지에 대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저희들에게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챔피언스에 대해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